안녕하세요. 역세권입니다. 박혁거세는 신라 제1대왕으로 기원전 69년에 태어나 서기 4년에 사망했습니다. 재위기간은 기원전 57년에서 서기 4년이죠. 그런데 혁거세가 시해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국노사 기록부터 보시죠. 54년 해성이 하고성 자리에 나타났다. 60년 두 마리 용이 사로구 금성의 우물에 나타나더니 심하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으며 성의 남문에 벼락이 쳤다. 61년 거서관이 승하했다. 상국사기에는 혁거세의 최후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기 3년 9월의 기록이고 또 하나는 서기 4년 3월의 기록입니다. 먼저 서기 3년 9월 혁거세 사망 6개월 전의 기록을 보면 또 서기 4년 3월 혁거세 사망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서기 4년 3월 두 마리 용이 나타난 뒤 날씨가 험해졌고 거서관이 승하했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상국노사와 상국사기의 기록이 거의 유사하죠. 간단히 말하면 혁거세 사망 6개월 전 두 마리 용이 금성의 우물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참고로 두 용이 싸우고 있는 장소인 금성의 우물에서 금성은 기원전 37년 혁거세가 수도 경주에 쌓은 성입니다. 또 우물은 혁거세가 태어난 알이 발견된 나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금성의 우물은 혁거세의 세력 본거지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상국사기 기사에서 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용에 대한 단서를 상국사기와 삼국요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국사기 기록을 보시죠. 또 상국노사 기록도 보시죠. 기원전 57년 사량리 아령정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동녀를 낳으니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자아이는 태어난 우물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두 성인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남자는 왕이 되고 이어 왕으로 삼았다. 어때요? 상국사기와 삼국노사의 내용이 아령의 출생년도와 용의 옆구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죠. 그렇다면 한 마리 용을 왕인 혁거세로 볼 경우 다른 용 한 마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령족입니다. 두 사서의 기록을 볼 때 혁거세의 왕비인 아령 또한 용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즉 용은 왕과 왕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혁거세와 아령이 혼인한 것은 두 부족의 결합을 통한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혁거세와 아령 두 세력의 연립정권으로 사로국을 세웠다고 보면 정체불명의 노파가 아령을 혁거세에게 소개했는데 그 노파는 무당일 확률이 높습니다. 삼국노사 기록을 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은 하늘로 올랐는데 7일 뒤에 유해가 떨어졌으며 왕후도 역시 왕과 함께 죽었다. 나라 사람들이 합장하려 했더니 큰 뱀이 나타나 돌아다니면서 방해하므로 오체를 오릉에 각각 장사 지내고 능의 이름을 사릉이라 했다. 태자 남해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런데 삼국노사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와 비슷한 시기에 왕이 죽은 뒤 왕후도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합장을 하려하니 몸뚱이가 다섯 조각으로 흩어져서 어느 것이 혁거세의 시신인지 알 수 없어서 시체를 따로따로 묻었다는 거죠. 삼국노사에 왕의 몸뚱이가 다섯 조각으로 흩어졌다고 기록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니라 혁거세가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큰 뱀이 나타나 장사를 방해했다고 하니 더욱더 의심이 갑니다. 즉 누군가 혁거세의 장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뱀이 반란세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위험하다, 무섭다, 불길하다, 반란세력 등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삼국노사 기록을 보시죠. 경문항의 침전에는 매일 저녁 많은 뱀들이 모여들었다. 궁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쫓아내려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뱀이 없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으니 쫓아내지 말라고 했다. 언제나 잘 때에는 뱀들이 혀를 내밀어 왕의 온 가슴을 덮었다. 여기서의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밤마다 경문항을 지키는 친위세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뱀은 반란세력이 아닌 수호신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혁거세의 죽음에 등장하는 뱀도 혁거세의 장례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닌 혁거세를 수호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의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떨어진 혁거세의 시신을 지키려는 뱀이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경문항과 혁거세는 그 시기와 혈통이 다릅니다. 시기로 보면 경문항은 신라 중대고요 혁거세는 신라 초기입니다. 철통으로 보면 경문항은 김씨고 혁거세는 박씨죠. 경문항은 혁거세의 후손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문항을 수호했던 긍정적 의미의 뱀이 혁거세에게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한편 혁거세의 몸이 다섯 개로 찢겨져 죽었다는 혁거세 시의 사건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몸이 다섯 개로 찢겼다는 것은 다섯 개의 다른 나라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두 마리 용이 금성의 오물에 나타나더니 심하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으며 성의 남문에 벼락이 쳤다. 라는 상곡사기 기록에 초점을 맞춰 용 두 마리가 서로 싸웠다는 불길한 가정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려 합니다. 우리는 단군, 주몽, 박격거세, 수로 등 나라를 세운 인물들의 건국신화 또는 탄생설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건국시조들이 죽을 때의 모습에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로 돌아간 경우입니다. 주몽이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 땅에 묻히는 경우입니다. 가락국, 수로왕이 해당되죠. 셋째, 하늘과 땅의 중간에 머무는 경우인데 단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혁거세는 이 세 가지 경우 중 1번과 2번에 해당됩니다. 혁거세의 죽음은 기이합니다. 혁거세의 죽을 때의 모습은 주몽과 수로왕의 중간 형태입니다. 주몽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가 수로왕처럼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다섯 조각이 난 채로 말이죠. 혁거세에 대한 민간 설화도 있습니다. 앞서 본 상국녀사의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합니다. 밤마다 말을 타고 나가는 혁거세의 뒤를 아령이 작은 생물로 변해 말의 털에 붙어 혁거세를 쫓아갔는데 혁거세는 말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옥황상대를 만나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갑자기 옥황상대가 혁거세의 말을 보고 노하여 말하길 어찌 이곳에 인간을 데려왔는가 하며 말의 털을 빗으로 빗어내자 툭 떨어진 아령은 그곳에서 쫓겨나 다음날 아령이 궁으로 돌아와 보니 혁거세가 다섯 터막으로 찍힌 채 죽어 있었다. 즉, 옥황상대가 혁거세를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옥황상대를 사람으로 보면 혁거세는 옥황상대로 상징되는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국녀사와 결론은 비슷하죠. 그런데 민간 설화는 상국녀사 기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민간 설화 내용 중 아령이 혁거세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옥황상재의 노여우물사 혁거세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즉, 아령이 혁거세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해석이 맞는 걸까요? 이 민간 설화의 해석에 대해 양쪽으로 견해가 나뉩니다. 이 설화가 혁거세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설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설화 형식에 불과하다는 설로 나뉩니다. 즉, 하이누엘레 유형의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를 연구하는 신화학에는 크게 두 유형, 하이누엘레형과 프로메테우스형의 신화 유형이 있습니다. 신이나 거인 또는 인간의 사체나 배설물에서 구근 등 식용작물들이 생겨났다는 유형의 작물기원 신화들을 하이누엘레형, 하늘 또는 외부 세계에서 곡식 나달 등을 훔쳐오거나 가져오는 유형의 작물기원 신화들을 프로메테우스형이라 합니다. 하이누엘레형 신화는 쉽게 말해 사체에서 곡물이 생겨난다는 신화 유형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의 영원한 순환이라는 거죠. 하이누엘레는 1930년대 독일 역사학자 옌젠과 니게마이어가 인도네시아 세이람섬과 몰루카 제도 뉴기니의 섬들을 답사했는데 이 중 인도네시아 세이람섬에 벨마레족의 농경신화를 조사한 후 붙인 이름입니다. 하이누엘레는 코코야자 가지라는 뜻으로 아메타라는 남자의 피가 코코야자 나무꽃에 떨어졌는데 그 코코야자 나무꽃에서 하이누엘레라는 처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몸에서 보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나 오히려 축제 때 사람들에 의해 구덩이에 생매장됩니다. 아버지는 딸의 사체를 파내 잘게 잘라 씨를 뿌리듯이 축제마당 여기저기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체가 묻힌 곳마다 다시 제 몸을 씨앗삼아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구근작물로 환생했다고 합니다. 그 작물이 바로 감자였다는 거죠. 감자나 고구마를 토막내 심으면 뿌리에 열매가 열리죠. 사실 코코야자 나무꽃에서 태어난 처녀인 하이누엘레는 코코야자 나무 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히 신의 딸을 죽이다니요? 이것을 신화학에서는 제의적 사례라고 합니다. 신 또는 신을 대신하는 재물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일종의 희생양과도 비슷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희생물로서 다른 모든 희생물들을 대신함으로써 동물로서 인간을 대신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좋은 폭력으로 나쁜 폭력을 막는 종교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 하죠. 이처럼 죽음에서 곡물이 생긴다는 것이 하이누엘레 유형의 신화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감자로 환생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별말의 조기사는 세람섬에 감자가 유입되어 주식이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야자의 기원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감자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신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야자와 감자를 결합시킨 새로운 신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토막난 혀꺼새의 사체에서 하이누엘레처럼 곡물이 생겨났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혀꺼새 신화는 신성한 건국신화였기에 거기에 곡물기원담을 수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건국신화는 왕의 신성한 탄생과 죽음을 멋있게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죠. 혀꺼새의 승천 후 사체가 조각나 땅으로 떨어진 것은 건국신화의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박격허새의 죽음은 곡물기원신화와 연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큰 뱀이 토막난 사체에 합체를 막았다고 했죠.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신화에서의 뱀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허물을 벗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알을 낳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뱀이 혀꺼새의 사체를 합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혀꺼새의 토막난 사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현할 것을 뜻합니다. 혀꺼새의 토막난 사체를 씨앗에 비유하면 씨앗은 한 군데에 뿌리는 것보다 멀리 흩어져 뿌리는 게 수확랑이 더 많으니까요. 이처럼 혀꺼새의 사체는 씨앗처럼 뿌려지고 씨앗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죽음과 생명의 영원한 순환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혀꺼새의 사체는 다섯 개로 토막났을까요? 그것은 혀꺼새의 몸 다섯 개는 오방과 오곡을 상징합니다. 즉, 다섯 방향을 나타내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오방과 모든 곡물을 상징하는 오곡관념 때문입니다. 혀꺼새의 사체 다섯 조각은 오곡의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이 흩어져 여러 곳에 뿌려질수록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한은 공모신이었는데 주몽은 어머니가 날려보낸 비둘기를 쏘아 오곡의 종자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혀꺼새도 죽은 뒤 국조신이면서 농경신으로 모셔졌습니다. 상곡사기 기록을 보시죠. 남해 차차웅 3년 시조묘를 세웠다. 유리이사금 2년 왕이 친히 시조묘의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을 내렸다. 혀꺼새 거서간 17년 왕이 육부를 돌면서 백성들을 살필 때 왕비 아령도 왕을 따라갔다. 혀꺼새가 농사와 양잠을 권하고 동료하여 땅이 주는 이로움을 다 얻도록 하였다. 위 상곡사기 기록처럼 혀꺼새 뿐만 아니라 혀꺼새의 왕비 아령도 신라를 건국한 시조묘이자 지모신으로 농사와 치수, 양잠 등 농업국가의 기틀을 다진 신라의 어머니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혀꺼새를 시위했을까요? 혀꺼새를 시위한 세력은 첫째, 아령 세력이 혀꺼새를 살해했다. 둘째, 태자 남해 차창웅이 혀꺼새와 아령을 살해했다. 셋째, 제3의 세력이 혀꺼새와 아령을 살해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아령족설을 보시죠. 제1설은 아령족설입니다. 앞서 본 상곡사기와 상곡유사의 두마리용이 나타난 뒤 날씨가 나빠지고 혀꺼새 거서간이 승하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한 마리 용은 당연히 혀꺼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마리 용은 누구일까요? 먼저 혀꺼새의 왕비 아령이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상곡사기 기록을 보시죠. 혀꺼새 거서간 5년,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노구가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성장하면서 덕행과 용모가 빼어나니 시조가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상곡유사 기록도 보시죠. 일대 혀꺼새의 성은 박시로 알에서 태어나 13살에 즉위하여 60년간 다스렸다. 왕비는 아이엉, 아영이다. 사량리 아령정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로부터 동료를 낳음해, 청림사에 궁을 짓고 두 명의 신성한 아이를 모셔 길렀다. 두 성인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사내 아이는 왕이 되고 이어 여자로서 왕후를 삼았다. 계룡이 왕비 아이엉을 낳았다고 했죠. 즉, 혀꺼새의 부인 아령도 용을 상징합니다. 상곡사기 기록을 다시 보시죠. 혀꺼새 거서간 5년,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노구가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에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성장하면서 덕행과 용모가 빼어나니 시조가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행실이 어질고 내조를 잘하여 이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 성인이라고 일컬었다. 상공노사 기록도 다시 보시죠. 창림사에 궁시를 짓고 두 명의 신성한 아이를 모셔 길렀다. 두 성인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남자는 왕이 되고 이어 여자는 왕후가 되었다. 두 사서에서 두 명의 신성한 아이, 두 성인이라며 혀꺼새와 아령을 세트로 묶어 강조하고 있죠. 고대의 혼인은 세력 간의 혼인이었습니다. 혀꺼새와 아령이 서로 혼인한 것은 부족과 부족과의 결합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혀꺼새족과 아령족의 결합으로 신라가 건국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로국은 혀꺼새의 단독정권이 아니라 혀꺼새와 아령연합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령족이 혀꺼새를 살해한 게 되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앞서 살펴본 민간설화에는 아령이 혀꺼새 몰래 하늘나라까지 따라간 결과 혀꺼새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령이 혀꺼새의 죽음에 은밀히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국녀사 기록은 다릅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은 하늘로 올랐는데 7일 뒤에 유해가 떨어졌으며 왕후도 역시 왕과 함께 묻혔다. 사람들이 합장하려 했더니 큰 뱀이 나타나 돌아다니면서 방해하므로 즉 7일 뒤에 혀꺼새의 유해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왕후도 왕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상국녀사에는 혀꺼새와 아령이 동시에 사망한 걸로 기록됐죠. 혀꺼새가 죽은 뒤 왕비 아령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혀꺼새와 아령은 둘 다 피해자였다는 거죠. 혀꺼새를 사례한 것이 아령족이라 보면 이상합니다. 즉 혀꺼새와 아령을 사례한 다른 세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제 2설은 노구 할멈설입니다. 상국사기 기록을 다시 보시죠. 혀꺼새 거서관 5년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노구가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아령을 거두어 기른 것은 노구입니다. 이 사람이 아령을 왕비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죠. 노구가 바로 아령족의 실세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노구는 용이 될 수 없죠. 용이 아령을 낳았으니까요. 용 옆에서 아령의 탄생 과정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용과 가까이 있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 무당밖에 없습니다. 즉 노구는 무당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혀꺼새는 또 다른 용으로 상징되는 무당이 이끄는 세력과 결합한 겁니다. 민간 설화에서 아령이 혀꺼새를 따라갔기 때문에 옥황상재가 노해 혀꺼새를 죽인 거죠. 즉 혀꺼새를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른 용의 딸 아령입니다. 하지만 아령의 배후에는 노구가 있었어요. 상국사기에 기록된 두 마리 용의 싸움은 초기에는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등 관계가 좋았으나 점차 관계가 나빠져 결국 대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3설은 남의 차차웅설입니다. 상국사기 기록을 다시 보시죠. 60년 두 마리 용이 금성의 오물에 나타나더니 심하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으며 성의 남문에 벼락이 쳤다. 61년 거서관이 승하했다. 상국사기에서 두 마리 용이라 함은 혀꺼새와 아령의 두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는 혀꺼새 또 한 마리는 왕이 되려는 반란군의 우두머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두 마리 용이 나타나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고 성의 남문이 벼락에 맞았다는 표현으로 볼 때 두 세력의 치열한 접점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죠. 또 상국노사 기록을 보시죠. 남의 양이 왕위를 계승했다. 상국사기 기록도 보시죠. 남의 차차웅이 왕위에 올랐다. 이 기사에서 아버지인 혀꺼새는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아들 남의는 차차웅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쓰고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라의 왕호변천을 배우셨죠. 신라의 왕호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순서로 변했습니다. 1대 박혁거새는 거서관이란 왕호를, 2대 남의는 차차웅이란 왕호를, 3대 유리 때부터는 이사금이란 왕호를, 17대 내물 또는 19대 눌지 때부터는 마립간이란 왕호를 사용했습니다. 22대 지증 또는 23대 법흥 때부터는 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했죠. 2대 왕인 남의의 왕호는 차차웅입니다. 통일신라 때 화랑세기를 쓴 김대문은 차차웅은 무당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2대 왕인 남의의 왕호인 차차웅은 1대 왕인 혁거새의 거서관과 다릅니다. 거서관이 차차웅보다 더 존귀하다고 할 수 있죠. 혁거새의 아들 남의는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거서관 대신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차차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왜 왕호가 거서관에서 격이 떨어지는 차차웅으로 바뀐 걸까요? 정치 집단에서 무당 집단으로 정권고체가 된 것은 아닐까요? 혁거새 때 2인자였던 아령으로 상진된 무당 세력이 혁거새의 아들인 남해를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켜 성공해 1인자가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반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사금, 마립간, 왕의 순서로 계속 바뀌니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해를 차차웅이라 기록한 상국사학과 달리 상국유사에는 남해 거서관은 또한 차차웅이라고도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남해 차차웅은 거서관으로도 불렸던 겁니다. 따라서 남해의 차차웅이라는 왕호명이 혁거새의 죽음에 근거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해 차차웅이 죽이 후 신하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상국사기 기록을 보시죠. 61년 2대 남해 차차웅이 말하길 두 분의 성인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국인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혁거새가 죽은 지 불과 4개월 후입니다. 남해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후회하는 발언을? 아마도 남해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면 이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혁거새가 죽고 남해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하죠. 기사로 보면 남해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야 했다? 차기 이대왕으로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남해는 왕위 계승권자도 아니었고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고 볼 수도 없죠. 이 말은 남해의 왕위 계승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남해가 반란을 주동했다는 설. 이대 남해는 상국사기에 혁거새의 아들로 나옵니다. 남해 차차웅이 왕이 되었다. 혁거새의 적자이다. 일반적으로 남해를 혁거새의 장남이자 태자로 봅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남해는 혁거새의 적자이긴 하나 장남은 아니라는 설이죠. 또 그가 혁거새의 태자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개보상으로 1대 혁거새, 2대 남해, 3대 유리입니다. 상국사기 두 기록을 비교해 보죠. 남해 차차웅이 왕이 되었다. 혁거새의 적자이다. 유리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남해의 태자이다. 어때요? 남해의 아들 유리에게는 태자라 기록했죠. 이 표현이 정상적인 기록입니다. 물론 김부식이 상국사기를 편찬할 때 남해가 태자라는 것을 생략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남해를 장남이 아닌 경우로 가정하면 왕이 계승권자인 장남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이런 형제간 왕위 다툼은 동서양 어디서나 흔한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설 역시 반론이 가능합니다. 상국사기 기록을 보시죠. 남해 차차웅은 혁거새의 적자이다. 신장이 크고 성격이 침착하며 온우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처럼 남해의 인격을 온우하다고 표현했기에 남해의 반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남해가 반란을 진압했다는 설입니다. 상국사기 기록을 다시 보시죠. 내가 국인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왕위계승은 왕위 왕위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국인에게 선평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국인의 추대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혹시 왕위계승권자가 아니었던 남해가 앞장서서 반란군을 처단했기에 국인들의 추대를 받아 태자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셋째, 혁거새가 태자를 교체하려 했다는 설입니다. 이 설은 남해가 태자에 임명된 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혁거새가 변심해 다른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 했다는 설입니다. 그렇다면 금성 우물에서 싸웠던 두 마리 용이 바로 두 왕자 세력? 왕자의 난? 그런데 혁거새에게 남해 이외의 다른 자녀가 있었을까요? 상국사기와 상국유사에는 왕비 아령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남해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국사기에 남해의 여동생 아로가 시조 혁거새 사당에 제사를 주관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녀의 생모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남해는 혁거새의 딸인 아로와 왕권 경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혁거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었을까요? 민간의 족보에는 혁거새에게는 특과민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둘째 아들 박특은 청평공과 신라 계곡공신으로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원전 57년 혁거새가 13살 때 왕위에 오르는데 아들이 계곡공신? 박혁거새가 신라를 계곡할 당시에 나름 장성한 아들을 두어야 말이 되죠. 박특이 계곡공신에 책봉되려면 신라 계곡 시점에 최소 10대 중반에서 20대 나이여야 합니다. 또한 박혁거새는 기원전 69년생이니까 13살에 불과함으로 출생년도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따라서 혁거새의 출생년도는 최소한 10년 이상 앞당겨야 말이 됩니다. 게다가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53년 용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령이 태어났다. 즉 삼국사기 기록으로 혁거새와 아령은 17살 차이죠. 따라서 아령은 혁거새보다 17살 적습니다. 그러니까 혁거새의 다른 아들인 박특은 당연히 남해의 어머니인 왕비 아령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겁니다. 박특은 아령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령은 혁거새의 두 번째 부인? 아령은 박특의 생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박특은 혁거새 전 왕비의 자식일 가능성이 커요. 또 박특이 아령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남해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박특은 첫째 왕비의 아들이자 계국공신으로서 어린 남해보다 나이가 많은 이복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태자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남해가 말한 잘못된 일이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한 말 아닐까요?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특이 신라 계국 당시 진짜로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때 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혁거새가 계국공신을 책봉하면서 왕권 강화 차원에서 어린 두 아들도 계국공신에 책봉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혁거새에게 신덕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한의 사신으로 보낸 호공을 마한 왕이 죽이려 했음에도 마한이 쇠퇴하고 마한 왕이 죽었을 때 신하들이 마한을 병합하자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한의 조문단을 보냅니다. 이렇게 혁거새는 신의 가오를 입은 신성한 인물로 공명정대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처럼 좋은 성품을 지닌 혁거새가 과연 태자를 무력으로 교체하려 했을까요? 제4설은 석탈해와 아진의선설입니다. 그렇다면 제3의 세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의 세력이 혁거새와 아령족의 연립정권을 공격했다는 거죠. 사서에는 어딘가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고 기록된 정체불명의 외부 세력으로 훗날 신라 4대왕이 되는 석탈해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죠. 탈해는 외국의 동북 천리에 있는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다파나국 왕이 여국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그 나라 왕이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불귀란이 벌이라고 하자 왕비는 비단으로 알을 싸서 배에 실어 바다로 뛰어보냈다. 처음에 금강국 해변에 닿았는데 금강국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다. 흑것의 39년 지난해 아진포구에 도착했다. 이때 바닷가에 할멈이 발견하고 거두어 길렀다. 남해 차차웅 5년 탈해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큰딸을 시집보냈다. 남해 차차웅 7년 탈해를 등용하여 대보로 삼고 국정을 맡겼다. 유리 이사금은 남해의 태자이다. 남해가 세상을 떠나자 유리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했는데 유리는 태보 탈해가 덕망이 있다고 여겨 탈해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했다. 그런데 왕위를 제안받은 탈해가 유리에게 말했다. 왕의 자리는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빨이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 누가 이빨이 많은지 알아봅시다. 그 결과 유리의 이끔이 더 많았으므로 유리가 왕이 되었고 왕호를 이사금이라 했다. 이사금은 방원으로 이끔이란 뜻이다. 3대 유리 이사금이 죽기 직전 탈해는 왕의 친척이자 재상으로 여러 번 공을 세웠다. 나의 두 아들은 탈해 능력에 비할 바가 못된다. 따라서 왕위를 탈해에게 넘기겠다고 유언했다. 삼국 누사와 삼국 사기를 보면 탈해는 상당히 강한 권력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 8년 남해 차창웅이 그에게 딸을 시집보냈다. 서기 10년 군사와 정치를 그에게 넘겼다. 그런데 왕은 남해인데 왜 군사와 국정이라는 중대한 일을 탈해에게 맡겼을까요? 즉 남해는 명목상 왕에 불과하고 사위 탈해가 실세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탈해는 이미 남해양 때부터 이미 정권의 실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남해 차창웅의 태자 유리가 탈해에게 왕위를 넘겨주려 했다는 거죠. 탈해의 파워가 남해와 유리를 능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탈해는 유리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이후 57년 3대 유리이사금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으로 62세의 탈해가 신라 4대 왕이 되죠. 57년 탈해가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62세였다. 그렇다면 탈해는 57년에 62살이었으니까 기원전 4년에 출생한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기원전 19년 탈해를 실은 배가 아진포에 닿았다. 이상하죠? 기원전 19년생이면 왕의 즉위한 57년에 77살이 되니까요. 77 빼기 62는 15살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원전 19년생인 탈해가 62살 되던 해 유리가 상왕으로 물러나자 실제로 왕의 즉위했고 탈해가 77살 되던 해 유리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의 사소기록을 볼 때 아마도 탈해가 2대 남해 때부터 3대 유리 때를 거쳐 4대 즉위 때까지 신라의 실권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다. 마찬가지로 1대 혁과세가 어떤 사건으로 죽었다면 범인은 바로 혁과세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자일 겁니다. 바로 남해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다시 보시죠. 61년 2대 남해 차차웅이 말하길 두 분의 성인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국인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조심스럽고 위태롭다. 잘못된 일? 조심스럽고 위태롭다? 이것은 남해 차차웅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신이 혁과세의 시예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인이라는 어떤 세력의 추대로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는 거죠. 즉 남해 본인은 방관자적 입장으로 그 사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남해가 실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면 혁과세 때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남해의 왕호가 거서관에서 차차웅으로 갑자기 바뀌죠. 석탈아야와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죠. 혁과세 39년. 다파나곡을 떠난 타래를 실은 배가 아진포에 닿았다. 이때 바닷가에 할멈이 발견하고 타래를 거두어 길렀다. 타래를 할멈이 길렀다고 나오죠. 혁과세의 왕비 아령을 거두어 기른 사람도 노구였죠. 즉 아령을 기른 사람도 할멈이고 타래를 기른 사람도 할멈인 거죠. 한편 상국노사는 상국사기와 달리 할멈의 정체에 대해 이름 등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국의 바다에 타래의 배가 와서 닿았다. 가락국의 수로왕이 신함이 백성들과 더불어 환호하며 가락국에 머무르게 하려 했으나 배가 급히 나는 듯이 달아나 계림의 동쪽 하서지천 아진포에 이르렀다. 당시 포구의 해변에 한 할멈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진의선이었다. 그는 바로 혁과세 때의 어부의 어미였다. 아진의선이 배를 바라보며 말하길 본래 이 바다 가운데에는 바위가 없는데 어찌해서 까치가 모여서 울고 있는가 하고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니 까치가 배 위로 모여들고 배 안에 상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길이는 20자이고 넓이는 13자였다.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숲 아래 메어두고 길한 일인지 흉한 일인지 알 수 없어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삼국노사 기록에서 아진의선은 이미 혁과세와 연관되었고 또 탈해와도 연관됩니다. 즉 탈해가 신라에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혁과세와 연합하고 있었는데 탈해가 나타나자 탈해와도 연합했다는 겁니다. 길한 일인지 흉한 일인지 알 수 없어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이 기록에서 아진의선의 정체가 모당인 것이 드러납니다. 혁과세의 왕비 아령의 어머니도 무당, 탈해의 어머니도 무당. 그렇다면 두 무당의 관계는 어떨까요? 동일인물,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삼국사기는 혁과세 제위 39년에 탈해가 등장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탈해는 어떤 인물일까요?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죠. 완화국 함다랑의 부인이 임신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고 그 알이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름을 탈해라 하였다. 그는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는데 키가 세 척이고 머리 둘레가 일 척이었다. 그는 대골로 들어가 수로왕에게 말했다. 탈해가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왔다라고 하니 수로왕이 대답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하미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고 너에게 왕위를 줄 수도 없고 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탈해가 말했다. 그러면 술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 라고 하니 수로왕은 좋다고 했다. 탈해가 매로 변하자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했다. 탈해가 참새로 변하자 수로왕은 세매로 변했다. 탈해가 이에 엎드려 항복하고 말했다. 제가 술법을 겨루던 중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세매에게 잡히기를 면했는데 이는 왕이 살생을 꺼려하는 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왕과 왕위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탈해는 곧 왕에게 절을 하고 나가서 이웃 교회의 나루토에 이르러 중국에서 온 배가 와서 머무는 물길을 따라갔다. 수로왕은 탈해가 머물러 있으면서 난을 일으킬까 걱정되어 급히 수군 오백척을 보내 추격했다. 탈해가 이미 계림의 국경으로 달아났으므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 이것은 신라의 기사와는 많이 다르다. 상공료사 기록은 탈해가 수로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탈해가 큰 병력을 이끌고 왔겠죠. 수로왕이 탈해를 쫓으려 배를 오백척이나 보냈으니 말이죠. 즉, 탈해는 침략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수로왕에게 패하고 계림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탈해가 신라를 침략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탈해는 가락국 수로왕에게 패한 뒤 교훈을 얻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힘을 빌리자. 연합하자. 그래서 신라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당 아진을 선 세력과 연합했던 것 아닐까요? 한편 탈해를 거두고 기른 할멈이 원래 혁거세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는데 혁거세, 아령과 손잡은 무당 세력에게 자신의 위치를 빼앗긴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아진의 선은 아령과 손잡은 무당 세력을 제거하고 다시 실권을 장악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탈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탈해와 손잡은 거 아닐까요? 이로써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세력인 탈해가 아진의 선과 연합해 혁거세와 왕비 아령을 살해한 뒤 이후 명목상 남해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 설도 반론이 있어요. 앞서 상국노사에 실린 가락국기 기록인 탈해가 수로에게 도전했다가 패하고 신라에 들어갔다는 기록 끝에 이것은 신라의 기사와는 많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죠. 즉 상국노사 가락국기 편과 석타래 편의 내용이 다릅니다. 상국노사 기록을 다시 보시죠. 다시 말해 상국노사 가락국기 편은 가야의 입장이 석타래 편은 신라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따라서 상국노사 가락국기 편은 수로왕을 강하게 석타래 편은 탈해를 강하게 모사하고 있죠. 상국노사 석타래 편의 내용은 탈해를 수로왕이 환영하여 맞이했으나 탈해가 이를 무시하고 신라로 배를 돌렸죠. 수로왕과 탈해가 서로 대결했던 상국노사 가락국기 편 기록과는 정반대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네요. 만일 상국노사 석타래 편이 맞다면 탈해가 수로왕의 호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복력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탈해가 아진의 선과 손잡고 혁거세와 아령을 제거하려 했다는 소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진의 선은 탈해와 함께 난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뛰어난 인물로 여겨 혁거세에게 탈해를 소개한 것이 됩니다. 다른 반론도 있어요. 상국노사와 상국사기 기록이 틀리다는 겁니다. 바로 수로왕과 탈해의 만남 여부죠. 상국노사 가락국기 편에는 수로왕과 탈해가 대결을 펼쳤다고 기록됐지만 상국사기 석타래 편에는 탈해가 신라에 도착했을 당시 기원전 19년인데 가락국기는 수로왕의 출생년도를 42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무려 19 플러스 42는 61년 차이가 납니다. 즉 이때 수로왕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수로왕은 탈해의 손잡벌입니다. 따라서 수로왕과 탈해는 동시대 인물이 아니라 탈해가 수로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상국사기 기록에 석이 10년 남해 차차웅이 탈해를 대보로 삼고 군사와 정치를 맡겼다. 탈해가 신라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석이 10년입니다. 수로왕이 태어나기 32년 전이에요. 또 탈해가 신라 4대왕이 된 것은 석이 57년이에요. 수로왕이 16살 때입니다. 이렇게 상국노사 가락국기 편과 상국사기 석탈의 편은 연도와 내용이 모순됩니다. 제5설은 혁거세의 단순한 장례라는 설입니다. 혁거세가 죽은 지 7일 만에 시체가 하늘에서 흩어져 땅에 떨어졌고 오체를 각각 오릉에 장사진했다. 이 설은 조로와 스토교를 믿었던 월지족 출신인 혁거세가 새가 먹기 좋도록 시체를 토막내는 조장풍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시신을 들판에 내다놓아 새들이 파먹게 한 후 뼈만 묻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